기어타임즈 네!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했던 모델인데요 저희가 리미티드 에디션이라서 컬러별로 그냥 한 번 더 리바이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커스텀샵의 시리얼 바이 시리얼처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를 50을 했었는데 50은 두 가지 종류로 나오죠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이랑 포페로 지판이랑 나오는데 60은 애초에 60이기 때문에 포페로입니다 그냥 포페로인데 이거는 컬러가 다른 걸 한 번 더 리바이벌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Fat 50 했었을 때 로스티드 메이플 모델이 76.5 선생님이 고지방은 아니다 고지방까지는 아니다 약간 지방이 뭐 Fat은 Fat인데 고지방은 아니다 저는 쨍쨍하고 쨍쨍한 기타 쨍쨍기 그리고 여기서 포페로 모델로 갔을 때는 Fat 50의 포페로 77.5 이게 점수가 좀 더 잘 나왔네요 운동 잘하는 Fat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플레이어 골드 메달리스트 그리고 Fat 60 저희가 처음 했을 때 75점 나왔고요 선생님은 이건 이제 기능기가 좀 더 있다 대창 저는 짱짱하고 풍성한 기타 짱풍기 네 짱풍기 이게 그 오공 둘 다 이제 짱짱한 건 똑같은데 오공은 쨍쨍하고 육공은 풍성하고 그래서 쨍짱기냐 짱풍기냐 약간 요런 느낌 차이가 이게 그렇게 있네요 이야 한줄평을 15년 주다 보니까 뭐 할게 짱풍기 자체 짱이냐를 놔둬야 되니까 이제는 그냥 말 짱만 아니면 드립이야 이건 어디에 속하나요 이거는요 이건 짱풍기 짱풍기 쪽이다 짱풍기 쪽이다 어차피 육공이니까 짱풍기 계열이네요 짱풍기 계열이래 그게 뭐야 이따가 또 들어보고 혹시나 차이가 있으면 수식어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짱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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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기타로 짱풍 짱풍을 하고 계세요 좋습니다 패싱스티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186만 9천원이고요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은 98.5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프렛 뒷뚤레는 76입니다 바디는 엘더의 글루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메이플 렉에 모던 C 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다드 캐스트 실드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신세틱 본넛 42mm고요 펜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텔 스트링 009게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페로인데 로스티드 포페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페로를 또 구운 것 같습니다 구운 굽기를 잘 구웠어요 이게 넥도 잘 구웠고 아주 좋네요 은은하게 잘 구웠어요 좋은 셰프를 드린 것 같아요 로스티드가 잘 됐습니다 지팡 공열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에 커스텀 샷 프렛 60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3개가 들어가 있고요 원 볼륨 투톤 파이브웨이 픽업 셀렉터 투 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새들 블랙 색상입니다 사운도 들어볼게요 짱풍이야 짱풍 고맙습니다 마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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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라이브 음, 힘 좋습니다. 레드라이브 공강좌랑 참 잘 어울릴꺼야 공강좌랑 참 잘 어울려 공강좌랑 참 잘 어울려 마살게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강좌 공강좌나 공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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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풍성한 느낌보다는 약간 포근한 느낌 정도. 짱포기? 짱포기. 뭔가 약간 개체별로 차이가 살짝 있는 게 아닌가. 짱풍 개통은 개통이에요. 짱풍 개통이에요. 짱 개통에서 짱풍이냐 짱포냐. 이 정도. 이번에는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시건 같은 반주. 신나는 반주. 짱포기. 짱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밸런스도 좋고 맥감이 괜찮아요. 로스티드 계통도 단단하고 좀 괜찮아요. 잘 부었고 짱풍기 계통이고 깐풍기 드리겠습니다. 잘 깠다. 깐풍기. 저는 아까 드렸던 거 짱짱하지만 포근하게. 짱풍기. 깐풍기 짱풍기. 이게 무슨 한줄평이 뭐든 의미가 있나 이러면. 한 6개월 있다가 한줄평 보면. 모르는데 뭘 준거야. 짱풍기 계열인데 잘 깠다 해서. 깐풍기. 저는 짱짱하지만 포근하게. 짱풍기. 좋습니다. 이렇게 되도 안된 한줄평 드려봤고요.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스쿼드하기가 겁나.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76.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75. 평균 75.5. 0.5가 올랐네요. 선생님 사운드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FAT 60s 같이 보셨고요. 50s 같은 경우에는 그 두개가 로즈우드 포페로 모델하고 메이플 모델하고 확실히 좀 차이가 있었는데. 이 60s 모델은 뭐 컬러 바뀐 것 말고 사실 굉장히 미묘한 차이인데. 저희가 그래도 그중에 뭔가 약간 미세한 차이가 느끼기에 좀 요정도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그게 엄청나게 막 들었을 때 확확 알 정도의 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같은 짱풍 계열이에요. 네 다 짱풍 계열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번에 또 맥펜 좋은 학기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좋은 학비! 그럼 안녕하게l 계왕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